미국발 아래 공포의 경제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미국 경기는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가 한층 강할 수 있습니다.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AI 거품론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. AI 시장 위축이 현실화하면 반도체 산업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.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강화가 해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뉴스토마토 임유진입니다.